로밍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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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 되라고 말해줘 안녕하세요 결혼 11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주변에서도 이런 남편 없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확 갈라서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남들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남들이 하는 부탁은 거절을 못해요 알고 지낸 지 고작 한 달 된 지인이 휴대폰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자 그래요, 제 명의로 개통해서 쓰세요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죠 결국 밀린 휴대폰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? 480만원 고스란히 갚았답니다 갚아요? 이건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아는 형님이 사업 좀 도와달라는 걸 거절하지 못하고 저 몰래 전셋집을 담보로 전셋집을 담보로 이 인간이 글쎄 5천만 원 5천만 원을 들려준 거예요 어머 어머 결국 보증금 다 날리고 어머 세상에 그런데도 이 인간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아는 형이 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줬다니까 어 아니 당신 미쳤어 정말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어렵다고 하는데 어떡하노 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나라도 도와야지 나라도 도와야지 아니 지가 무슨 자선 사업가냐고요 세상 물점 모르는 내 남편 우리 남편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뭐 내 분은 어떠세요? 저는 이제 한 번 대인 후로는 거절을 해요 되게 연습생 생활을 할 때 되게 돈이 없이 다녔는데 지갑에 한 3만 원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 어떤 아저씨 분이 진짜 불쌍하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부산 사투리 하시면서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폐살돈이 없다고 도와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3만 원 제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막 하시면서 이제 헤어졌거든요 정확히 한 달 뒤에 거기서 또 저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데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저 기억 안 나세요? 아직도 부산에 못 내려왔는데 이거 3만 원 지냈습니다 네 말했어 그 말 해버렸어요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어우 우리 빨리네 우리 여기 이렇게 문세금까지 진짜 5천만 원 다 드린 게 맞아요? 아는 형이 엔터테인먼트를 한다고 엔터테인먼트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거기다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느낌이 제가 이제 이상해서 왜 연락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일주일 뒤에 아예 연락도 안 되고 거기 또 없는 곳이었고 아이고야 아니 진짜 그 엔터테인먼트 한다는 형 친한 형이었나 봐요? 아니요 불과 한 1년 정도 인터넷상으로서 알았던 형이잖아요 1년 정도? 인터넷상으로요? 두세 번 이렇게 서너 번 만나 두세 번 서너 번 근데 돈을 그렇게 줘요? 아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친한 사람도 아닌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불과 한 달 한두 달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 사람인데 자기가 금융 쪽으로 은행 거래를 못 하니까 통장 좀 만들어서 내가 사용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통장을 가지고 사기를 쳐줬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집 앞에서 잠복 공부를 하고 저희 신랑 자복한 거예요 자복한 거예요 어떻게 사귀었어요? 그러니까 범죄 이용을 한 거죠 한마디 대포통장 같이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1, 2천, 1, 2백 이게 아니라 20 몇 억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? 20 몇 억이 됐어요? 얼마나 놀랐어요 어떻게 해결 됐어요 은행 CCTV가 그게 있으니까 보민이 거기에 찍힌 거예요 만약 CCTV가 없었다면? 증명할 수 없었다면? 증명이 안 되면 저희 신랑이 어머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그 뒤로도 또 거절 못해서 당한 게 있어요? 힘들게 살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뭐 차를 사야 되는데 보증 좀 서라 그러니 보증 좀 서라 그러니 저희 신랑이 보증을 딱 서준 거예요 왜 보증을 서라 그래요? 직원한테 보증을 서라 그래요? 그러고 나서 또 왜 그러시는 거지? 영업을 해야 되니까 휴대폰도 자기 명의로 10대 뽑아줘가지고 차 보증 2천만 원이 좀 넘고 바로 침 삼켜 바로가 허허하니 분명해요? 네 지금 3만 원인 생각도 안 나죠? 3만 원은 그냥 드렸어야죠 아우 네 핸드폰비 같은 경우도 천만 원이 넘게 날아와 버리고 천만 원이요? 네 10대 가까이가 돼 버리니까 날린 돈이 계산으로 정확히 안 해봤지만 한 1억 가까이 좀 1억 가까이 되는 어떡해 진짜 생활은 어땠어요? 그렇게 1억 가까이를 도시가스 전기 다 끊기고 쌀쌀 돈 없어서 아니 잠깐만 수제비 해먹고 야 고민이다 누르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? 이따가 이따가 당장 너 성급해 지금 지금도 월세에서 살아요 38만 원짜리에 월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누굴까 계속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인상이 좋고 선하고 딱 봐도 거절 못할 것 같아요 딱 봐도 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상 진짜 좋다 진짜 인상이 아니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하세요?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남이 부탁하는 게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? 미안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해요? 네 괜히 그냥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럼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는 안 미안해요? 더 미안하죠 더 미안하죠 그러면 인생이 그냥 다 미안한 걸로 꽉 찼네요 이 자리 나온 것도 거절 못해서 나온 거예요? 사실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처음에 결혼할 때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? 어? 제가 먼저 했어요 아니 그럼 거절을 못해서 그건 아니죠? 예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 친한 사이도 아니신데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집을 담보로 한 6개월을 알았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게임을 했기 때문에 게임을 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같이 알게 되고 전화통화도 몇 번 했고 이러면서 이제 세 번 정도를 본 거예요 세 번 보고 난 다음에 형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랬는데 뭐 회사도 못 보고 3일 뒤에 가자 회사도 안 가고 5천만 원을 댄 거예요? 그냥 아니 그냥 갖다 들고 아니 뭐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가수든지 배우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틀 뒤에는 나훈아 매니저를 만날 것이다 4일 뒤에는 컬트 매니저를 만날 것이다 예? 누구야? 유명 연예인 매니저 만나본 적은 있어요? 아무도 못 봤어요 사무실도 못 봤고 아무도 못 봤어요 돈을 왜 줬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보여주는 것만 보고 믿은 거예요 그 형은 항상 비싼 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밥을 먹으러 가도 항상 비싼 밥만 먹고 본인 돈으로 한 거죠 그렇죠 결론은 제 돈으로 다 먹은 건데 한 번 그렇게 당하셨으면 그다음 회사에서는 왜 상사 말만 듣고 그렇게 다 보증을 써주신 거예요? 회사에서 이제 차가 필요하다 영업을 뛰려면은 회사에서 차가 필요한데 근데 내가 이제 신용이 좀 더 좋으니까 네가 보증을 서라 그래갖고 이제 차를 뽑게 된 거죠 아니요 회사에서 다 사지 그런 걸 왜 본인이 사요? 아니 거기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많은 돈 다 대준다 아니 그럼 좀 한 번이라도 의심을 안 해봐서 이상한 회사다 막상 가서 보니까 오피스텔인데 사무실도 엄청 컸고 직원도 한 5, 6명 됐고 명패도 다 있고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믿고 이제 그게 이제 한 4일 만에 4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? 입사하고 아니 남편 정신이 있어요? 입사하고? 네 4일째 되는 날 서류 다 갖다 주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쉬고 모레 출근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사 갔구나 딱 빠고 이상해 딱 빠고 그 다음날 쉬고 아침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더라고요 글로 성인이잖아요 내 명의의 통장을 남한테 빌려주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안 지도 한 4,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알았던 사람인데요?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너무 사람 많은 편 하시겠어요 너무 많은 장일이시는 거 아니에요? 네가 형을 믿고 한번 도와줘라 이래서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흘러갔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집을 들이닥치더라고요 저 인천광역수사대에서 나왔다고 거기서 조사받고 남편도 그때 놀랐을 거 아니에요 엄청 놀랐죠 야 인생 똑바로 응신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은 또 안 그래 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누가 보고 부탁하면 왜 이렇게 딱 그 앞에서 거절 못하는 거 같아요? 지금도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몸에 명품을 막 두르고 다니는 정도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일 때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도 저한테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할 정도면 저 사람은 오죽이나 할까 오죽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아니 오죽이나 할 때가 아니면 돈 뺏어가는 사람 다 멋있었다며 멋있었다며 차도 좋고 네 왜 웃어요? 아 웃지진 마요 아유 아유 일단 이 부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예 작년 이맘때 은하가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동안은 몰랐죠 매달리더라고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옆에서 볼 때도 남편이 진짜 마음이 여려요? 거절을 못 해요? 여려요 거절을 못 해요 이야 난 말하면은 그냥 웃고 이래요 어느 정도로 정확히 보신 게 있어요? 길 가다가도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면은 자기네도 진짜 먹을 게 없거든 근데 집에 데려가서 키운다고 지금 키우고 있어요? 네 강아지하고 고양이 아 아 아니 사람도 살기 힘든데 지금 애들 그 아니 그러면 지금 갚아야 되는 빚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가 남아있어요? 대략 알기로는 한 한 1500? 남아있는 것만 그래도 많이 갚았네 많이 갚았어요 지금도 갖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갚고 있어요? 지금 이제 공사 현장에 페인트 일을 하고 있어요 부인께서도 일하고 있고요? 네 건설회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월급 받아서 다 빚으로 나갈 때 어때요? 밑빠진 두 개 이런 아내를 볼 때 남편 안 미안해요 많이 미안하죠 항상 미안해하고 그냥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할 때도 있고 진짜 아내분은 정말 뭔가 결심으로 하고 안녕하세요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또 이렇게 보증이나 상의 없이 뭔가를 또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? 만약? 목살도 이제 이혼까지 이혼까지 감당해야 될 진짜 어떻게 얘기 드셨어요? 어떠세요? 지금 마음이 솔직히 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끔 네 아 근데 말을 잘 못 할 것 같지 너무 적극이야 이게 몸 매가리가 없고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절을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다음에 대답하자는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죄송합니다 저 힘들겠는데 저 안 돼요 저 안 돼요 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거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연습 한번 합시다 네 그냥 첫 발 내딘다 하고 연습을 한번 합시다 그러면 엔터테이먼트 형 좀 해줘 엔터테이먼트 형 엔터테이먼트 형 네 엔터테이먼트 형 좀 해주세요 그거 그리고 바로가 그거 좀 해줘 아는 동생이야 네 자 동생 네 그분은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의상이 필요해 의상 값이 500이나 왔네 저 보내줄 수 있나? 저 보내줄 수 있나? 저 보내줄 수 있나? 죄송합니다 형님 지금 제가 사는 것도 힘들고 네 정말 힘들어서 그래 다음에 한번 네 밥이나 함께 하게요 죄송합니다 그럼 밥은 사줄 건가? 자 이거까지 써요 이 형이 밥을 500만원을 치는 거고 밥은 좀 사줄 수 있나? 자 바로 명의 갑니다 명의 여기는 돈 얘기였고 네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차를 한 대 더 뽑아야 돼요 지금 제 명의로는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바로 갚았습니다 명의만 잠깐 빌려주시면 미안하다 더 이상 빌려줄 명의가 없다 빌려줄 명의가 없다 빌려줄 명의가 없다 아니 근데 아니 형 진짜 다른 거 안 해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발 다음에 커피는 한 잔 하자 미안하다 커피는 제가 사드릴게요 진짜 차 한 대만 하면 되는데 2년 뒤에 통화하자 형님 내일 걸트 매니저를 만나기로 했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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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 연기지만 여기서 또 남편이 단호하게 그래도 거절 끝까지 했거든요 웃으면서 어때요? 보니까 조금 뭐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? 아니요 아니야 안 놓이지 안 놓여요 이거 한다고 항상 저 사람은 긍정적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이라 하 한마디 하세요 정말 용기 내서 그동안 둘이 있어서 못 했던 말들 자기야 나는 소문이 빚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하하 뭐 내 집도 안 바라고 하 하 하 하 하 하 자기가 좀 그런 거에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많거든 하 하 하 하 하 하 두anes 원 네 이거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죠 고민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이 아니다 네? 이제는oker care 통해서 분명히 살벌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지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아내의 입장에서 정말 이거 고민이다!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! 더 이상은 안 돼! 대신 배표였는데 5, 4, 3, 2, 1, 됐습니다. 남편, 또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하세요.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기 위해서 정말 미안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상의하고? 네, 상의는 꼭 하고! 열심히 더 살아보게요. 알겠습니다. 자, 과연 몇 표나 나왔는지? 자, 보여주세요! 자, 대기조각은 현재 1등이에요. 아, 넘어가네요, 넘어가네요! 과연 127평인가? 117인가? 자, 과연? 110평! 1승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찬양이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KBS, KBS, KBS. 한국방송. 한글자막 by 한효정